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 KCTV 제주방송은 오영훈 도지사를 직접 모셔서 제주가 안고 있는 지금 현안 또 이에 대한 해법 또 앞으로는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는지 저희 취재기자들이 직접 지사께 물어보고 또 지사의 견해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또 복귀를 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성과도 좀 있었다 생각하고요 물론 해야 될 과제는 더 많이 있지만 나눠서 질문할게요 제가 1년을 돌아보면 이거는 좀 1년의 성과라고 하겠다 이건 참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참 잘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정책과제화시켜서 정리를 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UAM 협약을 통해서 2025년도 상용화 목표를 제시했는데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게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민간 우주 산업 육성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레드바이오 그리고 해양바이오 그린바이오로 대표되어지는 바이오 산업 육성 비전까지 미래 제주의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비전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다는 점이 좀 성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덧붙여서 좀 아쉬웠던 점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보강해야겠다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주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데 가시적으로 저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차를 맞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게 두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는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 현안 중에 아직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제공안과 관련된 갈등 예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 향후에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임 도전과 비교해서 조금 얘기가 엇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느끼기에 지사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하수종 말처리장권이면 그것도 해결하시는 것 같고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다른 건 우리 취재기자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희 보도국회의에 지사가 참석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 정치행정 분야 맡고 있는 문수희 기자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지난주였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민선 8기 도정에 대해서 키워드 2개 실용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둘 다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단어인데 지금 이 제주도의 상황에서 굳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용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이루올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취임 당시에 제시했던 키워드도 실용적 실천주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당장 제주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삶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 당장 도움이 되는 것 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이게 당장 도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여건에 개선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미래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희망을 갖도록 하는 듯 저의 도정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또 희망을 제시해왔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견디면 좋아질 것이다는 희망이 있어야 현재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래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을 도민들께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겠구나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하셔야죠 네 사실 앞선 질문은 좀 쿠션용이었고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제주의 가장 큰 현안 하면 제2공항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어디가나 이 공항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저희 기자들은 내심 아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실 것 같다 밝힐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지사님의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제 국토부의 제주도의 입장이 전달할 시점이 굉장히 임박한 만큼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제주도가 정리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는 도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판단을 해나가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제도적 여건에 의해서 제대로 부합되게 진행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이루게 한 전 단계를 지금 다 밟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가 해소가 되고 진행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자체 전반이 저희 공항에 대한 갈등 해소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전에 우리는 이미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견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전임 도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시도의 입장이 전달돼서 그게 지금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됐느냐 그건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전략환경평가나 이런 검증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했을 때 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시점을 제시했을 때 지금 도의회에서는 지사께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의회로 넘기려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안을 이제 마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안을 저주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주도는 내부적으로 그 심의 절차를 갖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검증해야 될 것 그리고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바 걱정하는 바 해소된 상태에서 저는 의회로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우회로 넘기시겠다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분야 김지우 기자 네 지사께서는 2027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지금 돈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제 서울 다음으로 높아가지고 그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과잉 공급을 심화시켜 민간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을 8%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6%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지역이 저주도라고 봐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집 마리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조가 제주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주택 7000호가 과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여나가는 주택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어느 지역에서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양가를 지금 가지고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단히 고가의 미분양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민들의 실수와는 관련이 없는 미분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주택 7000호 사업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탐나는 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네 네 최근 탐나는 전 감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할인 혜택이 중단됐다 재개됐다 반복하면서 이제 가맹점은 물론 고객도 혼란이 가중되면서 그런 취소 이유를 밝히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처럼 이제 내년에는 국비마저 끊긴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탐나는 전이 예산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운영되면서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의 방침을 확고하고요 탐나는 전 확대되어야 하고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결제 시스템 과정에서 이제 운영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맹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전체 4만여 곳이 됩니다 가맹점이 4만여 곳에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저는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책이 이미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다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였죠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 구조를 봤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들을 봤을 때 논쟁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약간의 미온적인 판단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동청소년 체육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세까지 확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탐나는 전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대단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청년 이어드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탐나는 전으로 할 수 있도록 즉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은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는 그런 확대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나는 전은 결국 확대되는 거네요 네 저는 확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도 나왔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이 돼서 담내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1위는 보통 감귤이 되고 2위는 수산물 3위가 탐나는 전입니다 즉 30대가 가장 많이 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탐나는 전을 담내품으로 정했다는 것은 제주에 와서 쓰겠다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제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김지우 기자 전문을 보고 안심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수능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재훈 기자 네 저는 이제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교육 전출금 부분에 대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제주 도의에서도 일부 이 같은 시각이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장들 우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교육 전출금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도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게 맞냐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한정되어 있는 재정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또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의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심의 과정 즉 법률 개정안이 두 건 이상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도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약간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주특별자치도 교육청하고 저주특별자치도 간에 역대급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자마자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수영 즐기시는 생활체육이 참 많으신데요 제주지역은 공공수영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 수영장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반가운 소식이지만 안전사고나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배치 등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개방 관리 비용까지 부담을 떠안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저희 도로에 있는 공공시설을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영장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 관리비와 관련돼서는 관련 조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정도 도에서 부담을 도민들이 사용하는 거라면 일정 정도 부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기자들 질문 중에 하나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한다면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걸 지나치게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결국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사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특히 15분 도시 조선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이 없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수영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또 교육청하고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면서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